Relationship을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,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, 국가 등이 서로 말하는, 서로 행동하는, 서로 대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두 사람이나 두 집단,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요. 잠시 후에 relation도 같이 보실 건데, relation을 보시면 이것도 둘 이상의 사람, 집단, 국가 등이 서로 말하는, 행동하는, 대하는 방식. 그래서 두 사람, 두 집단,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둘 다 똑같습니다. relation에 ship을 넣어서 relationship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두 단어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. 두 단어 모두 첫 번째 의미로 관계란 뜻이 있는데, relationship에는 감정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의문을 보시면, do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father? 아버지와 관계가 좋으냐? 이 말이죠. do you have a good relationship?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? 감정적인 관계이죠. 이럴 때는 relation보다는 relationship. 두 번째 보시면,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local community.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가 has improved, 개선되었다. 둘 사이의 감정적 관계입니다. the doctor-patient relationship.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. 친밀한 관계인지, 뭐 형식적인 관계인지, 좋은 관계인지 등등. 두 번째는요, 연인관계를 의미할 때는 반드시 relationship을 써야 합니다. 역시 감정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. I'm in a relationship with someone. 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. I'm in a relationship with someone. 이때 relation을 쓰면 안됩니다. relationship을 써야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둘 사이의 관계인데, feeling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. 두 번째는 연인관계 할 때, relationship. 자, 세 번째 보시면, 둘 이상의 것이 연관되는 방식. 역시 관계, 관련인데요. 연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관련성, 연관성. her earlier paintings. 그녀의 초기 그림들은, bear little relationship to her later work. 최근의 작품과 별 연관성이 없다. 관련성이 없다. 그래서 관련성, 연관성 할 때도 relationship을 쓸 수 있다. 그 다음에 relation을 보시겠습니다. 첫 번째,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나 국가 등이 서로 말하는, 서로 행동하는, 서로 대하는 방식. 그래서 두 사람이나 집단, 국가 사이의 관계인데요. the incident, 그 사건은, led to tense diplomatic relations with Iran. led to, 뭐뭐를 초래했습니다. 긴장된 외교관계, 이란과의 긴장된 외교관계를 초래했습니다. 두 집단, 특히 국가 간에는 relations, 이렇게 relations를 잘 씁니다. 복수 형태로요. relations. sexual relations, 성관계 할 때, sexual relations, 성관계 할 때, sexual relations, 이렇게 relations를 씁니다. sexual relationship도 가능합니다.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어요.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. 성관계와 성적 관계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죠. 두 번째, 둘 이상의 사람, 둘 이상의 것이 연관되는 방식. 그래서 관련, 연관성이란 뜻으로 씁니다. 연관성. relationship하고 같죠. the relations between weather events and erosion. 기후현상과 erosion, 침식과의 연관성. 그런데 이때는 more commonly relationships. relationships가 더 일반적으로 쓰인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관련성, 연관성 할 때 relationship 또는 relation 둘 다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친척이란 의미로 relation이 쓰입니다. is he a relation of yours? 그 사람 너의 친척이냐? is he a relation of yours? 그 사람 너의 친척이냐? 다른 말로 are you related to him? are you related to him? 너 그 사람하고 친척 관계이냐? 이 말입니다. 물론 친척이란 의미로 relation도 가능하지만 relative도 가능합니다. 자 그래서 relation, 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특히 국가 간의 관계를 의미할 때 relations 이렇게 잘 쓰이고요. 둘 이상의 사이의 관련성을 의미할 때 relation 이때는 relationship도 가능하고요. 친척이라는 의미에는 relation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요. 사실 relationship과 relation은 두 단어의 모양이 유사한 것처럼 유사한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헛갈리는 단어입니다.